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HTML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절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HTML을 처음 만드신 분은 팀 버너3입니다. 하지만 HTML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가 되면서 어떤 개인에 의해서만 관리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 HTML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구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국제기구가 W3C입니다. World Wide Web, 그래서 W가 3개죠. 컨소시엄이라는 곳에서 이 HTML의 표준을 정의하는데요. 표준을 정의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이 HTML은 여러 가지 태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태그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퇴출되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태그는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새롭게 추가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W3C라고 하는 이 국제기구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국제기구의 의장이 바로 팀 버너3입니다. 즉 HTML의 창시자이면서 현재까지도 HTML에 대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이 바로 팀 버너3인 거죠. 하지만 이제는 이분의 개인적인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주체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 웹을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집단을 우리가 W3C에서는 멤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멤버를 몇 개를 찾아봤는데요. 이를테면 구글, 애플, MS, 삼성, 그리고 기타 등등의 수많은 회사들이 바로 이 W3C의 멤버로 참석하면서 이 웹이라는 것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기도 하면서 HTML이 발전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봤던 예제로 돌아와서요. 그 예제에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코드가 있어요. 느낌표 독타입 HTML이라고 이상하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HTML 바깥쪽에 존재해요. 왜냐하면 얘는 HTML의 문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저것을 독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독타입이 의미하는 것은 이 HTML 문서가 어떤 표준 안에 따라서 작성된 것인지를 웹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HTML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술해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얘가 없어도 작동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작성한 그 코드가 정확하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작성한 그 코드가 어떠한 HTML 표준에 따라서 작성된 것인지를 독타입을 통해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그 HTML 표준안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XHTML 1.1, 1.0, 1.0, 1.0, 트래디셔널, 스트릭트, 프라임셋, 트래디셔널 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표준안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표준안에 따라서 그 HTML의 코드, HTML의 태그들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XHTML 1.1의 표준안에 따라서 문서를 작성했다면 이렇게 생긴 독타입을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HTML5에 맞게 문서를 작성했다면 이렇게 생긴 독타입을 작성하시면 웹브라우저는 저 독타입을 보고 아 이 웹페이지는 HTML5를 준수하고 있는 HTML 코드니까 HTML5의 표준안에 따라서 해석해서 동작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독타입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독타입들이 어떻게 보면 웹의 변천사를 보여주면서 웹이라는 것은 또 그중에서 HTML이라는 것은 딱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월의 요구에 따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 변화, 또 개선,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가 HTML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HTML의 문법은 거의 80%에서 90% 이상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만큼 HTML의 문법은 아주 경량이에요. 덕분에 HTML은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진입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둔 HTML 태그는 많지는 않았어요. strong, 또 a 태그, 또 list 태그 이런 정도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것보다는 훨씬 많지만 100개에서 200개 사이일 것 같은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태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이라는 것, 그리고 태그라는 게 있으면 이 태그들은 말하자면 영어로 치면 0단어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태그들을 좀 잘 알고 있으면 HTML 코딩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HTML 태그를 빽빽이 하듯이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학교 시절의 악습이에요.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코딩을 할 때는 모르는 것은 찾아 봐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찾다 찾다 보면 자신에게 최적화된 사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을 익히는 좋은 방법은 어떤 태그가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태그가 필요할 때는 검색해서 자세히 연구해서 적용하시면 돼요. 여기 태그 레퍼런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것은 HTML 사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이 붙어있으면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말하자면 보캐블러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사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명령어들에 대한 사전들이 필요하다면 레퍼런스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보시면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떤 레퍼런스가 있냐면 지금 보시는 저 주소는 아까 제가 소개시켜 드린 W3C라고 하는 표준화 기구에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HTML5라고 해서 현재 상태에서의 최신 버전의 HTML 사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게 필요해지겠죠. 그리고 OpenTutorialsYGCourse1058이라는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리체 님이 만드신 HTML 사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 사전이 가장 자세하고 친절하게 나와있는 한국어로 된 사전 중에 하나니까요. 저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서 어떤 태그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전체적인 웹의 골격을 빠른 속도로 이해하는 것이 목표인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HTML 태그 공부할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HTML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타이밍은 곧 오니까 그때 살펴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의 이야기를 슬슬 정리해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또 확인하고 싶은 것 HTML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HTML의 본질은 바로 정보라는 측면에 있어요. 즉, 어떠한 정보를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컴퓨터도 이해할 수 있게 태그라는 것을 이용해서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이 바로 HTML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궁극적인 목표에 HTML이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시각적이고 디자인을 할 때 사용되는 기능을 CSS라는 별도의 언어로 분가시키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 W3C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을 하면서 결국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 있는 내용들, 강론들은 다 잊어버릴 건데 하지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것만큼은 건져야 되는 것은 바로 HTML이 정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추상적인 얘기지만 일단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HTML이 정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배웠던 HTML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프로젝트인 생활코딩의 홈페이지를 실제로 HTML로 코딩하는 작업을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